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경남 진주의 지역구를 둔 박대출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백신 거지, 백신 거지. 우리가 백신 거지국이 되었다. 좀 심한 표현이다 생각들겠지만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육규모가 전 세계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7위입니다. 7위. 7위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그야말로 거지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까지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110위권입니다. 박대출 의원의 에세스는 글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백신 거지를 매나르면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나서야 된다. 아주 정확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시키지 말고 공관장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백신 외교에 나서라. 이것이 바로 박대출 의원의 주장입니다. 내용은 안전불안한 지뢰, 수급저조한 양해, 이물질 낀 주사기에, 이념주도형 박력기행관까지 임명했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박력이 점입 가경지경에 이르렀다. 박력은 과학입니다. 박력은 과학입니다. 박력은 이념이 아닙니다. 박력은 윗선이 아닙니다. 박력은 정치 공작이 더더욱 아닙니다. 박력을 이념으로 보는 청와대 박력기획관은 무자격자입니다. 박력은 더 곤두질칠 겁니다. 임명을 철해야 됩니다. 저희 해설을 또 하면 모르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념주도형 박력관이다. 이렇게 박태출 의원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박태출 의원의 주장입니다. 2천만 명 백신을 2분기까지 받기로 했다고 화상통화쇼를 벌이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아직도 11월 집단 면역 운운합니다. 백신 거지 된 것도 분한데 2차 희망고문까지 가합니다. 거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용두, 사미쇼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외교부가 백신 공급을 위해서 10개 공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잘하던 화상통화 왜 바이든 대통령과는 안 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백신 외교 났을 때입니다. 적각 한미 정상 핫라인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백신 나눠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사박연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출 의원의 말에 틀린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들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박태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책임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폼 잡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자리가 목에 힘주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죠. 국가가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정권이 지금 넘어가게 됐으니 제발 남은 백신이라도 좀 나눠달라.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웃으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됐다고요?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겠죠. 어제 김웅 의원은 SNS에 요즘 축가를 한참 올렸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진구의 고민정 의원이 내건 아주 큼직한 현수막을 찍어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올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민생예산 558조 원 통과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 김웅 의원이 묻습니다. 이 물량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량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월 17일 날 외교부가 다급했던지 공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지는 공관장들이 나서서 백신 확보에 힘을 달한 것입니다. 공관장이 나서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관장이 나서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면 벌써 백신 확보 전에 성공하고도 남음이 있었겠죠. 외교부는 4월 17일 날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코로나 백신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과 화상으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한 백신 도입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에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율이 거짓 수준으로 백신 거짓국이 되자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날 코로나 대응 특별 방역 점검회의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백신 물량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 유체 이탈 확보하고 같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행정적 역량, 외교적 역량을 공관장들이 무슨 수로 백신 도입에 힘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지시가 들어지면 또 아래 사람들이 해야 되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주제로 4월 16일 날 여긴 회의에서 또 공관장을 닦달하는 그런 아마 회의가 열렸던 모양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백신 확보가 공관장들이 나서서 할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해야 하는 일인가 국민들은 묻고 또 묻게 되는 겁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건 바로 대통령이죠. 화이자와 모드나 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5개 회사입니다. 이들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한 회사가 영국 회사고 나머지 4개사가 모두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역량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났어야 되죠. 이번에도 사건을 처리한 것을 이렇게 보면 항상 부하들 뒤로 몸을 숨기는 대통령의 그동안 보여왔던 관행과 관습과 구습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몸을 뒤로 그냥 피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회사일을 하시거나 또 지도작업에 계신 분들은 일을 해오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중요한 현안과제가 떠올랐을 때 그 현안과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않는 부하들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가장 힘들 겁니다.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할 사람들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뒷꽁무니를 치는 사람들이 생기죠. 뒷꽁무니를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도자건 부하건 간에 일을 함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항상 그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현안이 터지면 항상 대통령은 아랫사람들한테 맡겨놓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생기면 그것은 쏘아가려고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공간장애 시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랫것들 함께 하명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백신 확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낳았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임 행정부하고 미국의 신임 행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면 이때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보면 국내 문제나 국외 문제나 그야말로 빵점이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세계 교육규모의 7위 국가가 백신은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백신이 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